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아당 청녀보산입니다. 생일 숫자로 태어난 날짜로 보는 운세, 양력에 해당이 됩니다. 생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휴 생일 그까짓 거 뭘 챙겨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생일이란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보다도 축복받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해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고마워 감사해라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한 해 태어난 날부터 그 한 해를 더 행복하고 그리고 뜻깊은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날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돈 거래,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 빌리면 그 한 해가 금전으로 인해서 빚이 생기거나 손재를 봐야 되는 그런 운이 또 생깁니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당일날에는 금전 거래는 금물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일날 하루는 1년 365일 중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붙거나 큰 소리 나는 거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특히나 생일날에는 시비 붙거나 큰 소리로 남들과 언쟁을 높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 그날 그러면 1년 12달 365일 또 한 해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서 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 네, 그리고 생일날은 꼭 축하 인사를 받고 나도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태어나게 해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또 안 계시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이 세상에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명화장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작길 가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 살 때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하고 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죄송하다는 생각과 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더 원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일상이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쁜 날이라고 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긍정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꼭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감사한 마음 그리고 뭔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것 내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날 축하 인사를 받는 건 명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것도 꼭 참고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받고 몸수도 건강해지고 명도 이어가고 또 인사 감사 인사 받고 축하 인사 받으면 금전의 운 좋은 운기도 상승을 한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 독립성이 아주 강해요. 난 사람들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때로는 남들한테 이기적이다라는 냉정하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세를 지는 걸 싫어할 뿐입니다.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남한테 무슨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 내 고집이 강하다.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타인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이런 구분이 잘 안되고 흥정에 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차라리 내가 아쉬운 게 이렇게 할 뻔야 내가 하는 게 낫지. 본인이 다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 행운의 색은 화이트, 흰색입니다. 집에 소품, 커텐 이런 것도 흰색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안에 러닝은 당연히 거의 흰색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기운을 상생할 수 있는 색은 흰색이다라고 하시고 모든 생활 환경에 흰색을 많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절을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잖아요. 어떤 계절에 내가 더 기운이 상승을 하냐.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네. 가을 타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괜히 외로워지고 서글퍼지고. 하지만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기운적으로 상승의 곡선을 탈 수가 있고 희망적인 일들을 많이 이뤄낼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일, 18일, 28일. 양력 날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힘든 일이든,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긍지가 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끈기가 강하죠.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또한 남들보다 좀 늦게 가더라도 돌아 돌아가더라도 고생길이 많다 하더라도 끝내는 성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지쳐지기보다는 내가 일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안자고 앞서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8일, 18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 너무 일에만 치중을 두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냐를 또 하긴 일에 미쳐있어도 행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명화당 천여보살도 선생님 그렇게 피곤하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놀면 병나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네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에 또 아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본인 스스로가 너무 일에 치중을 하고 하다 보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정말 남들이 가는 여행을 한 번 못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거운 세월도 맛을 보면서 사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을 또 못 챙길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또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도 잘 살펴보시고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항상 옆에 있어 줄 거라는 생각 아니한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내 행복도 잘 찾으시고 그리고 내 가족도 잘 챙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자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많아요. 뛰어난 두뇌 손끝에 재주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보면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가지도 일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쪽으로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잔머리만 발동해서 나쁜 쪽으로 쓰는 분들도 있겠죠. 또 이제 남들에게 나는 완벽하다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아마 본인 자신을 되게 괴롭히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제가 부러운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스스로는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외롭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물론 잘하실 수 있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하지만 사람은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로움은 고칠 수 있는 게 돈 주고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부자가 부자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기에 더 행복한 삶을 맛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일, 20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하죠. 처음 봤을 땐 별로 아닌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니까 왠지 저 사람 진짜 언변도 뛰어나고 성품도 괜찮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땐 인정을 못 받고 좀 외톨이 식으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정을 받고 내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좀 힘들더라도 이건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가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섣불리 자책하거나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끝을 보는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진짜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꼭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꽃이 활짝 피지는 않습니다. 네, 씨를 뿌리면 몽우리가 져서 그 다음에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듯 10일, 2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계단계단 차곡차곡 쌓아놓고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 순간에 훅 올라가면 또 그 순간이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도 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뚜기 인생 말고 차근차근 계단계단 올라가서 걸음걸음마다 내가 쌓아놓은 결과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에 태어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일, 2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투기 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은 열심히 뛰어난 머리가 있으시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체계적으로 계단계단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 도박 도박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10일, 2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에 관한 부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양력으로 태어나신 생일 날짜의 성향 그리고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도 사주가 바뀌는 건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은 마음을 소원을 이루고자라고 하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 사람들 인간 정리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듯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태어나신 날짜에 아, 이렇구나 이렇게 동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두운 길보다는 빛이 활짝 비치는 그런 환한 길만 가시길 명화당 처녀보사리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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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